한국국토정보공사 이제? 아 저 다리를 통해서 넘어가나봐 그래? 여기서 이렇게 가서 다리를 통해서 일로 가나봐 저 물어보진 않으시려나? 그러게 따라가볼까? 우리 발 찍자 아 양말 보이게? 에이샤에이샤에이샤 우리 양말 좀 귀여운거 신었지 발가락 꼼지락꼼지락해 짜잔구 꼼지락꼼지락 하라네 아이고 다리들이가 아닌데 영상에서 발냄새나요 나처럼 유연소는 좋아 저기 치워! 저기 치워! 나 배에 발부터 고기 렛츠 세트 세트 헬스 타는 서쪽 어디에 지켰어 서쪽 여기로 서쪽 렛츠 흐흐흐 뒷모습 나온다 우리 그림자 찍을까 손님 야 이거 다 카메라 다 가리잖아 하하하하 아 저기 바다를 한번 봐바 저cession 가서 부 mellan신 휴대전자 자유이뉴스 오 따뜻해 너무 좋다 게으른 발들 나오길 잘했네 하늘색 라떼 같다 라떼 같아? 라떼아트 같잖아 라떼아트 누워 있기가 좋네 의자보다 돗자리네 내일은 돗자리 도시락도 어차피 까먹을 까먹으려면 돗자리가 낫겠다 그래그래 오 여기는 그냥 파란색 종이야 이것은 하늘 어떻게 아침만 해도 막 비가 그렇게 떨어져는데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다 eta 여기 줬네 오 오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비쥬얼 신나? 바닷바람이 바닷바람이 막 들어와 바닷바람이 뭐지? 짱이야! 이건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데? 신난다 근데 조심할게 엉덩이 부분이 좀 미끄러우니까 어? 이거 더 멋있어 우리 다음에 상방장 가져와서 찍자 그래 그래 우와 나 진짜 다리 이만한 피를 해놨다 이거 어떡해 바닷바람이 무서워? 무서워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